여러분 안녕하세요. 돈복 더 지는 수백가지, 또 수천가지 좋다고 추천이 되는 여러 풍수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방법을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가장 추천을 해드리는 풍수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 풍수방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선한, 또 처지지 않은, 또 색도 살아있고, 막 그 밭에서 이제 수확한 듯한 그런 상추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되는 그 야채가게나 또 마트를 가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. 오랫동안 그 판매가 안되서 풍목이로 그 물만 잔뜩 그 뿌려놓은 그 상추는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씻으려면 그 진물로 터져서요. 이 돈복의 암시는 고소하고, 또 돈이 그 산산히 부서지는 그 재수없는 그 암시만 또 우리가 받게 됩니다. 상추를 먹으면 그 복을 먹는다라는 그 옛말처럼, 그리고 그 진시황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찾게 했다는 그 불로초가 바로 그 상추라는 설도 있는 걸 보면, 우리가 그 상추를 먹었을 때 그 몸의 길을 또 끌어올려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건 분명한 듯 보입니다. 오늘은 그 먹기 전에 그 세척을 해주시게 될 때, 그때 상추를 씻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도를 그 살짝 틀어놓고 이제 씻게 되잖아요. 상추를 그 씻는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 동시에 그 긍정화건을 그 풍수방법으로 해주시는 방법입니다. 상추의 그 중국어 발음은 성장하는 또 늘어나는 그 재산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그 풍수에서는 상추를 그 재정적인 그 풍요와 또 번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. 부자 만들어주는 그 채소라는 뜻이겠죠. 이걸 이제 씻으면서 세척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. 그 시간에요. 금전운의 풍요가 불처럼 일어나고 물처럼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속으로 몇 번 그 해주시면 됩니다. 상추는 그 색으로는 녹색이라 목기온의 그 암시를 갖고 있지만은 모든 그 채소가 또 그 속에는 수기온도 그 포함을 하고 있겠죠. 그러나 그 상추는 오행 분류에서는 그 화기온의 그 대표적인 채소입니다. 녹색이지만은 그 오행으로 부여된 그 속성에서는 불기온의 그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 불기온이 키우는 게 또 재물밭이라는 걸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, 결국 상추 씻는 그 시간은 집안 공간에서 그 물과 불이 서로 그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. 어찌 보면 그 물과 불은 상극이지만은 그 균형 지점을 또 찾아간다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그 상추 씻는 시간에 그 우리가 해주게 되는 긍정화근은 돈복 터지는 또 집안을 그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그 효자 중에 또 효자 역할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상추를 그 세척하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긍정화근을 해주셔서요. 기왕에 또 스쳐 지나갈 시간, 또 무의미하게 또 허비하기보다는 이렇게 또 돈복을 초대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